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가 쓴 부자가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현 편역 시간과 공간사에서 나왔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태생의 강연가이면서 작가입니다. 인간관계론, 처세술, 인생론, 대화론, 행복론 등의 다양한 주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하고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또한 수많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옆집 얘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행복한 사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에서는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곧 내일에 대한 준비다. 병이 아닌 걱정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등 만병의 근원인 걱정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고민을 해결하는 법에서는요. 고민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3장, 비평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에서는 비난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항상 활기차게 사는 법에서는요. 무엇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과 피로, 걱정, 분노의 주범인 권태를 물리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고, 또 피로와 고민을 예방하는 네 가지 좋은 업무 습관도 알려주고 있고요. 5장,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에서는요. 우선은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면 고민할 겨를이 없다면서 자신을 잊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라고 하네요. 고민도 하나의 습관이라면서 시시하게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요.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6장이 핵심적인 내용 같아서 6장, 참다운 행복을 얻는 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은 뭐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고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성인 군자가 아닌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배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서는 행운을 부른다면서 용서하고, 싫은 사람 생각에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고 하네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어렵다면 아예 원수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나는 신발이 없다고 타박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껴보라는 글이 있는데요. 보르힐드 다알의 사례가 인상적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한쪽 눈밖에 없다. 그 한쪽 눈도 심하게 닫혀 왼쪽 눈 가장자리의 틈새로 겨우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책을 볼 때도 왼쪽 눈을 책에 바짝 대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남의 동정을 받기를 거절하고 특별 취급 받기를 매우 싫어했다. 어렸을 때도 비장해 아이들과 비석치기 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표적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다 돌아가고 나면 땅바닥에 엎드려 표적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얼마 후에는 자신이 놀던 땅바닥 구석구석까지 모두 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남한테 지지 않게 되었다. 집에서는 책 읽는 법을 배웠는데 글자를 보기 위해 눈썹에 닿을 정도로 바짝 대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벨리의 한 시골마을에서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몇 년 후에는 대학교 신문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강의를 했으며 주부클럽에서는 강연을 했고 라디오에서는 자신의 저서와 삶에 대해 방송을 진행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아예 실명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 쾌활하고 다소 경박한 듯한 과잉 행동을 했지요. 1943년 그녀가 52세가 되었던 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마요 진료소에서 눈 수술을 받은 결과 40배나 눈이 밝아졌던 것이다.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에게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마저 절로 어깨춤이 쳐질 정도로 즐거웠다. 저는 마치 헬렌 켈러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는데요. 비누 거품과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도 행복과 기쁨에 넘쳐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눈이 40배나 밝아지는 행운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뛰어넘는 노력의 결과가 이 같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일은 가장 힘들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발상의 전환으로 기회를 잡아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에는 매 글이 끝날 때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체크 포인트가 작은 박스 안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던지고 팁을 줍니다. 고민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방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은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은 이렇게 1.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리라 2. 오늘만은 사물에 순응하리라 3. 오늘만은 몸을 돌버리라 4. 오늘만은 마음을 굽게 가지리라 5. 오늘만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리라 6.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리라 7. 오늘만은 오늘 하루로만 열심히 살아보리라 8. 오늘만은 하루 계획을 작성해보리라 9. 오늘만은 단 30분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리라 10. 오늘만은 두려움을 갖지 않으리라 이 10가지 중에서 자신이 바꾸고 싶은 것은 바꿔서요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이렇게 외출하실 때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리라 그죠?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7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부자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부자가 되는 6가지 방법인데 부자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처음 프로러그를 읽었을 때는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면 되지 하면서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부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는데요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것은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인데 부자만 되고 행복하지 않다면 부자가 된 들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좋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요 우선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집중하면 더 빨리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걱정과 고민과 비평에서 벗어나고 항상 활기차게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을 얻는 법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이 책을 읽으시고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서 성공하고 부와 행복을 갖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요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